창원시가 27일 시청에서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예배 전환은 물론 모든 집회와 행사,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허성모 창원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비상이라며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계 지도자들의 지혜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종교계 지도자들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